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이 오른팔을 무겁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골프 스윙에서 오른팔이 무겁다는 것은 오른팔을 낮게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준비 자세에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높아지게 되면 상체의 정렬이 틀어지거나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백스윙 시작구간에서도 오른팔이 벌어지면서 오른팔이 높아지게 되면 상체의 회전이 어려워지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백스윙에서도 오른팔이 높아지게 되면 왼손목이 꺾이거나 클럽헤드가 머리쪽으로 넘어오면서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운스윙에서도 오른팔이 높아지게 되면 클럽헤드가 바깥쪽으로 내려오거나 손목이 미리 풀리면서 캐스팅이 되고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팩트는 다운스윙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비슷합니다. 임팩트에서도 오른팔이 높아지게 되면 손목이 빨리 풀리면서 스쿠핑이 되거나 상체가 앞으로 밀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팔로우스루는 스윙의 결과라는 의미가 있죠. 스윙을 내가 뭔가 의도한 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여튼 팔로우스루에서도 오른팔이 높다는 것은 배치기 스윙이 됐거나 상체가 세워지면서 스윙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피니쉬에서는 상체가 완전히 회전하면서 오른팔이 높아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오른팔이 높아지게 되면 오른팔이 가벼워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항상 무겁게 오른팔은 항상 낮게 위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른팔을 무겁게 연습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오른팔을 무겁게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오른팔에 손목 보호대를 하고 끈을 달아서 작은 물병으로 무게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물병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 도구를 달면 부상 같은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무게를 내 팔뚝에 고정시켜서 연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른팔에 적당한 무게감을 더해주면 오른팔을 낮게 유지하는 느낌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연습하기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도구를 만들어서 아니면 응용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내 오른팔이 높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무게감을 이용해서 준비 자세에서도 오른팔이 약간 낮게 위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체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고 상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백스윙의 시작 구간에서도 오른팔이 낮게 유지가 되면서 상체가 충분히 회전하고 상체 각도,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면 상체가 세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무게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스윙에서도 오른팔을 무겁게 유지해서 오른손에 흰징이 생기고 왼손목이 펴질 수 있도록 클럽도 약간 처지는 느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놓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스윙에서도 오른팔이 낮게 오른팔이 무겁게 유지가 되면서 클럽이 안쪽으로 올바른 궤도로 내려오고요. 레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팩트 역시 오른팔이 무겁게 유지가 되면서 양손이 앞에 있는 상태로 샷이 되고요. 상체와 머리축이 고정된 상태로 스윙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로우 스윙에서도 오른팔이 낮게 유지되면서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양손이 교차가 되면서 릴리스가 되겠지만 오른팔이 낮게 위치하는 것은 오른팔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이 낮게 위치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른팔을 무겁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실제로 무겁게 하셔도 괜찮고요. 이미지로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른팔을 무겁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골프 정순진이었습니다.